한국불교 태고종이 중앙종회 임시회를 열어 종단 주요 소임자를 선출하고 종단 종무행정감사안건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어제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5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총무원사회부장의 현담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호법위원회, 송원스님 등 4명을 투표를 거쳐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올해 안에는 새 종전과 통일 의뢰집을 발간하려고 한다며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27대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은 개회사에서 수년간 이어진 종단의 어려움이 어느덧 가시고 종단 발전에 초석을 놓을 시기가 됐다며 화합과 소통하는 종단을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종회 재정분가위원회는 지난해 총무원 세입세출 결산의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재정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권선 활동과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